어? 날먹? 불엘날먹? 날먹고? 고고고? 또다닥 격돌 소돌 저장 아이고 신성님 음 음 음 음 음 음 음あ 야야 잔들 전격이다 와 다행이다 카드 안그래도 없는데 몸풀기 타열 폼타 많이 화염을 폼타까지만 놀까 룬 갓갓 면세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룬 갓갓갓 룬 갓갓갓 룬 갓갓갓 갓격파 넣을까 근데 2층가서 천둥 넣으면은 저거 첸벨 볼 수 있는데 룬 전등 룬 전등 진짜 전등이라서 불 들었다 말았다 아 목이 있나 엄청 커다란 목이가 날 팔을 불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았어 목이 불린거 같애 아니 못풀기 인마 룬 12 퍼즐 시너신 개구락체 아니 서순 개구리첸들 아니 인마 안됐어 다 잡았네 아이고 아이고 던져 어포 어포 무적사신 사신너가 룬전등 쓰게 룬전등 룬전등 전경기라서 모형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물음표 좀 갈까 제거 좀 할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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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하고 불 보고 엘리트 잡고 좀 되겠다 싶으면 더 잡고 안되겠다 싶으면 도망가 야 이거 룬 12 면체 딱 발통 됐으면은 다 떨어뜨리는 건데 빡치기 빡치기 빡치기는 좋지만 안 넣을거야 천둥 두개 넣을까 천둥 지금 갓카드인데 천둥 지금 솔직히 개좋다 천둥 지금 솔직히 개좋다 천둥 지금 솔직히 개좋다 쓰면 그래도 강호댄 카드 좀 기다려 볼까 전경기인데 욕심 좀 부려도 되지 않을까 두 장을 변합니다 아이고 몸박 경로 대갑축하고 경도 몸박 이렇게 해야 되겠다 폰멜 타격도 있겠다 아니 아니 해시계냐 멤버십이냐 선택의 시간 Brunoın 탐지 타지 탐지 탐지 타지 탐지 아 이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유리가 으 으 으 으 아아우 뷰리풍 드디어 맞췄네 룬갓갓 면체가 흘려보내기 노페널티 코스트 흐라닛인가요? 흘려보내기 제장 내 룬 갓 갔면첨 엘리트 더 잡을만한 것 같은데 오래하려고 어 내 꼬로미각인데 아 가뿐어 아 타지식을... 타지식을 먹여주나? 한계 돌파... 이돌이사신... 한계 돌파 쓸 걸 그랬나? 한계 돌파... 한계 돌파... 한계 돌파... 한계 돌파... 한계 돌파... 많다... 흘려보내기... 화염 장벽... 파열... 아 너무 덥다... 모기도 물리고... 흘려보내기... 완타... 멀거래골... 쪼맨한 괴노상...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어허 만족... 만족스럽다... 으어어허허허... 주니어 게노상... 광폭화... 이도류 광폭화... 아무도 애를 막을 수 없으세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난 매우 쥐약한... 난 매우 쥐약한... 근데 이도류 사신이 안 잡힌다... 야...잠마 이도류 사신이 안 잡혀... 잡아야 되나? 아...일단 사신 기다려 보자... 야...사신 어디갔어... 아니 수비 뭘로 올리냐... 수비 경로로 올려야 되지 결국엔... 경로 소돌 폼타... 몸박을 이렇게... 0코스트 카드 좀... 몸박 강화까지 해서 이제... 수리검 돌리고... 경도 돌리고 흘려보내기... 요런 개방어야겠네... 아 이건 좀... 코스튬을 필요한데... 저열밖에 없나? 저엘 집으면은... 아... 지금 염주라서 좀... 현도를 갈까? 사신 따갑대하고... 죽어서 현자 타임이 오기 때문에... 현자에 돌린다... 흘리기 때문에... 아... 신고하자... 현도를 걸어... 아... 로우... 아... fail... 오우... 고마워...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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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몸박 하나 더 하는 거 사실 괜찮을 것 같긴 해 수리건 보게 근데 강화 안 되시니까 아웃이.. 룬 10이면 체냐.. 카드 보상이냐 이거 신성도 찾아볼 만하고 전천 찾아볼 만하고 비밀기술도 할 만하고 강섬 어 강섬 이도류 강섬 경로 수리검도 있다 주판도 떴다 몸박도 있다 이제 뭐 버리지 강타버리고 천둥만 쓸까 야 미쳤구만 아이 뭐 되게 파워가 없어 야 이 진짜 이 아 세상에 공격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 야 이거 좀 강섬 두 장 집어서 다행이네 다행히 개꿀이 더러운 세상 수비집어야지 몇일정도 더 저렴한 건가요? 몇일정도 더 저렴한 건가요? 오우야 너무 좋아 영 좋지 못하거든 사실 못집는..라는거 다음의 거 추락해서 무려 강섬을 잃어버렸어요 뭡니까 강섬 경로 뜨는거 개 반대쓰자 아 그래도 빽빽이나 후단이다 시커피네 다행히 맞나 아 나 진짜 아까 아이 그걸 강섬을 저 잃어버리냐 야 카드의 원리 똑같아 킹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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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통 타락 안 넣었다가 이 꼴넣네 전격이 있으니까 여기서 4장 보죠 4장 중에 뭔가 나오겠지 입도류 드로키 이도류 하나 떠들고 강선만 열나 뽑을까 근데 결국에 심장전 생각하면은 강선만 많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도 사신도 뽑을 수 있는데 이도류 있으면 그냥 쉬 에이 얘네들 수비 어떻게 하냐 벨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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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자꾸 벨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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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쓸까 되겠네. 경도 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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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안되지. 안되요. 된다. 이게 능지서참인가 후원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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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걸. 아깝다. 다시 꺼졌다. 손쉽게 온오프 되는 문자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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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쎈데. 한개로 더 쓰지 말걸. 음.. 너무 강했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제목사. 룬전등 켜야되는데.. 창빵 어떡하냐. 제목사. 룬전등 켜야되는데. 창빵 어떡하냐. 아니..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아니.. 성급하면 못쓰지 이거.. 쓸 수 있는 득이 아니지 이도류절 힘 때리고 싶습니다 이도류절 힘 갈까? 순에 세겠네 이도류절팀 정신 에 무적 에 무적고 에 무적함 그러니까 사실 시간 버틸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로 먼저 볼까 아니면은 이도료 발화 할까 아니 근데 결국에 결국에 내가 필요한 게 수비고 수비하려면 주판을 뽑아야 되니까 이도료 강섬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근데 주판 돌릴 수도 없는 덱이야 또 근데 한 돌 돌리고 사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한 돌 돌려야 돼 한 돌 빨리 돌려서 사신을 아 미친 놀랐어요 잠깐만 제 현돌받으면은 애가 이상해져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다 이번 턴은 200 깎고 다음 턴은 200 깎으면 되는데 이도료에 폼타를 넣는게 낫까? 소도를 넣는게 낫겠어요? 한 장이라도 잡히면 바로 200 깎이 니까요? 아 안돼요 아 이도료 몸박해도 된다 잡았네 와 몸박팩이었어 풀피임 심장 허접색 룬 12 면체가 해냈다 우리 면체 나이스 소멸 없이 깼네 왜 이렇게 이긴려 마지막에 재물을 든 것도 진짜 다행이다 심장 허접색 한돌 이도료 사신 한돌 이도료 사신 한돌 이도료 일렴 턴 공개 턴 공개 사이